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토플 80플러스 라이팅의 대표 강사 류영진입니다. 저 오늘 제가 노트북 들고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데이 16에서는 이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지문들의 음원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테이킹 어떻게 할 건지 볼 건데 오늘은 저랑 같이 음원을 듣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내가 어떤 단어를 필기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미리 음원을 들어보고 필기를 해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우선순위 또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강의 분석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트테이킹 함께 해볼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답안을 한번 작성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타이핑까지 한번, 내 대답까지 한번 작성해봤다. 그럼 사실 최고의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리고 류티의 킥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원을 한번 같이 들어볼 건데요. 서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받아쓰느라 바쁘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만 들으면 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저희의 귀에 딱 들렸을 때 마지막 문장, 그쵸? Each of the theories presented in the reading. Reading 지문에서 제시된 그 각각의 이론이 Has critical flaws.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어. 문제점들이 있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 들으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이미 reading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heories가 뭘 가지고 있다? Flaws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필기하셨어도 엄청 잘한 거예요. 그쵸? 특히나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서론에서 등장하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flaw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신빙성이 좀 떨어져 라고 할 때 시작할 때 not convincing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inefficient라는 형용사 쓸 수 있겠죠. 그쵸? 또는 만약에 그 방법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면 not effective 또는 여러분들 misleading 이라는 표현까지 다양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시면 나중에 글 쓸 때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고 다채롭게 서론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멋진 문장을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미리 외워두고 함께 필기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끊어서 갈 건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필기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First, the theory that the crest benefited the dinosaur's sense of smell is disproven by the structure of its brain. 들으셨죠?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first라고 이제 주목을 하죠. 그리고 나서 the theory that the crest benefited the dinosaur's sense of smell 야, 그 후각의 혜택을 줬다는 거 is disproven 이라고 돼 있죠? by the structure of its brain.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들으면 돼요? disprove도 필요 없어. 사실 disprove도 결국에는 X거든요. 아니래요. 뭐가? 구조 때문에 안 된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할 때 빠르게 들으면서 이렇게 써야 돼. structure 때문에 안 되는데 brain 쓸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brain 뭐 B 정도로까지만 써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쵸? 우린 이제 주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왜?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Animals with a strong sense of smell have a well-developed region of brain around the olfactory organs.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Animals with a strong sense of smell 동물은 동물들인데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동물들은 have a well-developed region of brain well-developed. 여기서 포인트는요.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아주 발달된 그 뇌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ell-developed만 써도 엄청나게 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around the olfactory organs. 우리 olfactory라는 단어는 이미 리딩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짧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organ이죠. 말 그대로 후각 기관 근처에 굉장히 발달된 뇌의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물론 애니멀 스멜을 쓰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더라도 well-developed한 그 브레인의 부분이 있고 olfactory organs.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기하면 엄청 잘한 거야. 이거보다 더 할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적게 썼다. 그럼 여러분들 단어 외우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This is because the brain around such a powerful organ requires a lot of nerves to process the enhanced sensory data. 오케이. 요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 well-developed까지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어가죠.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e brain around such a powerful organ 이렇게 강력한 기관이라면 requires a lot of nerves. requires a lot of nerves. 우리 표현 이게 중요하죠. 신경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뭐하기 위해서? to process the enhanced sensory data.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 후각이 뛰어나려면 여기에 신경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 lot of nerves to process. 그것만 잡아두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powerful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아는 단어를 많이 받아 적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키워드와 동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신경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however부터 들어가죠. however, it is evident from fossils of perasterolophus's skull that the brain cavity next to the crest was small and poorly developed.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however 뒤는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보면 it is evident from fossils 자 우리 화석에서부터 봤더니 evident 아주 명백하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perasterolophus's skull that the brain cavity 말 그대로 여러분들 뇌에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공 뭐 이런 다 필요 없어. 그런 단어도 필요 없어요. cavity는 그냥 공간 비어있는 곳인데 자 next to the crest 그 볕 옆에 있는 그 뇌강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small and poorly developed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뇌강이라는 cavity라는 단어가 또는 brain만 잡으셔도 괜찮은데 얘가 small 또는 poorly developed 둘 중 하나만 남기셔도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음 화석을 봤더니 여러분들 cavity 대신에 brain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구역이 어떻게 됐다? 둘 중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볕 자체가 아 이 이 이 발달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볕 근처에 있는 뇌가 전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poorly developed 해. 그러니까 contribute를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해 되셨죠? 우리는 did not contribute만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여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게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필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sense of smell인데 structure 때문에 안 된대요. 뇌 구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이 냄새 잘 맞는 애들 보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신경도 많아야 돼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화석의 뇌 또는 뇌강을 봤더니 여러분들 아 작아. 또는 poorly developed. 그러니까 contribute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맥시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필기 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단어가 익숙해지는 게 핵심이겠죠. 그쵸?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단어들이 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오는 이 긴 단어들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미리 줄이는 연습 structure는 struct enhance는 in 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들을 잘 정리하는 연습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빨라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far-fetched가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반박할 거니까 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control body temperature가 아니래 그 내용만 써도 성공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ontrol be temp 저 같았으면 control temp만 썼을 거예요. 어차피 body temperature 나오니까 그게 아니래 이렇게 X표 찍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왜? 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뒤에 근거나 예시 들어주겠죠. 그쵸? 우리 여러분들 스테고사우를 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왜 뒤에 plate 있었던 거 이제 그거 얘기하나 봐요. 한 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서 잠깐 한 번 끊어올게요. 자 여기 보면 there are major differences 여기서 키워드는 diff예요. 그쵸? 차이점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etween P and S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자 namely 어떤 건지 한 번 보자고요. 자 스테고사우로스 had numerous bony plates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테고사우로스가 뭘 가지고 있었대요? plate를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여기에 bony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리딩 지문 읽을 때 bony라는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쳐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numerous라는 표현이요. 엄청나게 많은 골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뼈로 된 판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등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스테고사우로스에 대한 definition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ifferent했다. 그리고 스테고사우로스 여러분들 이거 STG다 안 써도 돼요. 그렇죠? S 동그라미만 해도 되겠죠. 보면 numerous가 핵심이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 숫자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은 키워드예요. 시그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 이어가 볼게요. If you took all these plates and added them up, it would be a significant amount of body surface area. 그렇죠? 너가 만약에 이 플레이트, 이 판들을 다 떼가지고 이걸 합쳐보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Significant amount of body surface area. 그 판들을 모아보면 몸의 표면으로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애들을 하면 significant 정도 놓쳐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면 돼요. 아, body surface의 양이 엄청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좀 못 들었다? 괜찮아요. 왜? 네, 아직 우리 공룡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이 뒤에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주인공은 벗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한번 볼게요. 그쵸? 이걸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Parasaurolophus only had one 여러분들, only signal이잖아요. 우리 one crest이 몇 개만 있었대요. 볕 자체가 하나밖에 없죠. 머리 뒤에 달린 거 뼈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soul crest은 여러분들 원의 paraphrase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그 볕이 would not contribute 라고 돼 있어요. contribute 라고 돼 있어요. 기여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 지금 contribute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쵸? 기여를 전혀 못 할 거래요. 뭐에? 아, body surface area에 그니까 볕 하나만 가지고는 몸의 어떤 면적 자체를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only one만 쓰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numerous를 놓쳤어도 우리는 볕이 하나야. 이게 핵심이죠. 그러고 나서 contribute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듭 지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rovide additional cooling을 못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X표 치고 prove additional cooling additional cooling은 이미 여러분들 리딩 지문에 나와 있는 cooling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rovide를 하지 않는다. 이 동사를 쓰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타이핑하실 거리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body temperature에 기여하지 못해 컨트롤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STG에 대한 데피니션이 한 문장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답변해서 얘는 뼈가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body surface area가 많았는데 우리 이거 엄청난 표면을 차지했을 거야. 근데 우리 퀘스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혀 전혀 못해. provide cooling 못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많이 썼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보다 덜 써도 문장은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heavy하죠. 이거 어려워요. 일반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려우니까 지속적인 반복 지속적인 감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자, 보통 같으면 시작할 때부터 그 내용 자체를 반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들으면 알겠지만 반박하는 내용이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There's a third idea that the crest were used to make sounds 라고 무난한 문장을 준 다음에 다음 문장까지 이어가죠. 그쵸? 자, remember Parasaurolophus was not the only dinosaur with the crest 그러니까 crest를 가진 애가 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엑스 온리 위드 여러분들 위드는 이렇게 W 슬래시 하시면 돼요. 위드 다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크레스트를 가진 동물이 공룡이 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어서 가볼게요. So, if it had a good sense of hearing you could assume that related dinosaurs would also share that same trait. 그쵸. 우리가 아까 이 볕 자체가 소리를 만들고 청각이 뛰어나다라는 그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했었잖아요. Reading passage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히어링이 뛰어났다면 여러분들 어떤 공룡도 Related 여러분들 다이노소어는 필기하지 않아도 Related는 남기셔야죠. 그쵸. 관련된 공룡들도 똑같이 share the same trait 우리 여러분들 trait는 보통 특징인데 생물학적인 특징일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물학, 생태학 뭐 식물학 이런 데서 trait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아니 만약에 볕 갖고만 해가지고 소리하고 소통하고 청각 좋았으면 딴 공룡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테이킹 하실 때 goodhearing은 사실 gh만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reading 질문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Related Dinosaur Share 요거까지. treat T까지만 써도 돼요. same 어떻게 써요? 요렇게 는 쓰면 되는 거예요. equal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잘 쓴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But that isn't the case. Fossils from other dinosaurs in the same family as perisrolophus have shown zero evidence of good hearing. 자, 여기서 이제 but 이하에서부터 포인트가 나오죠. 자, that isn't the case. 이랬더니 막 X-case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쵸? 이건 우리가 적어야 될 단어가 아닌데 자, fossil from other dinosaurs 그쵸? 화석 가지고 왔어요. 예제로 끌고 오는 거죠. 그쵸? 이런 화석들을 봤더니 자, in the same family 여기서 family는 가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과 같은 계열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그쵸? 자, 봤더니 have shown zero evidence of good hearing. 여러분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Zero evidence 그냥 X표 no evidence에도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을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간을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other related dinosaur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same family로 paraphrase 한 건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evidence가 없더라. 청각이 좋다. 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증거물이 없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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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good hearing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소통한다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돼. poorly supported 이거 지지 안 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필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 쓸 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이 될 것들을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학습하면서 나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에비던스가 없더라. 굿히어링에 대한 릴레이티드 다이노소어가 쉐어 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기는 여러분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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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우리 세임 같은 것들은 는으로 쓰는 거 에비던스는 에비 정도까지 쓰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노트테이킹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를 보셨을 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세임 패밀리인데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단별 대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한 종이에요. 이게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을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처 때문에 안 돼. 컨트롤 템플리처 안 돼. 왜? 차이점이 있거든.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트레이트를 공유해야 되는데 굿 히어링의 에비던스가 다른 관련된 동물은 공용은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노트테이킹을 가지고 이 노트테이킹을 치우고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 답안을 샘플을 항상 저희가 두 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템플릿 한번 서론 가볼게요. 그렇죠? 우리 항상 시작은 the passage introduce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reading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introduce 동사 쓰시면 뒤에 three theories라는 명사 가볍게 여러분들 쓰셔서 문장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소개해요. 세 가지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렉쳐러라는 스펠링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챌린지의 S 부문 거 이해되셨죠? 우리가 수일치 항상 인칭 이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points made in the passage by providing three reasons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roviding three reasons 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의 전개 방식이 이후 세 가지로 나뉘겠구나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introduce 단순하게 여러분들 사명식으로 쓰시면 뒤에 목적어만 딱 가지고 오면 문법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passag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수일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three theories 등장한 다음에 of 전지사 purpose 전지사 구 그 다음에 뒤에 of parasoalific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문하실 때 introduce 쓰시면 부담이 없어요. 자 이제 본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항상 렉쳐러의 주장으로 시작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the lecturer argues tha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e main function of the crest is not the enhancement of the dinosaur's sense of smell. 보시면 알겠지만 리딩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 위스크를 줄이세요. 리딩해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쵸? 그럼 뒤에 볼게요. 자 우리 보면 항상 to illustrate her point 그녀의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she emphasizes 우리 여러분들 emphasize랑 point out 기억나세요? 우리 새로운 개념 등장시킬 때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죠. 그쵸? 자 the structure of the brain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필기했던 게 structure of brain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emphasize의 목적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볼게요. 자 it requires a lot of nerves 여기까지만 사실 써도 괜찮아요. 되게 많은 신경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야겠죠. 그쵸? 자 which demands a well developed part of the brain 근데 그게 여러분들 뭘 요구합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뇌에 발달된 구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후각을 여러분들 enhance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 lot of nerves 그 다음에 well developed 요거. reason 대신에 못 들어서 파트 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but 이제 여러분들 반전줍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The fossil of the paracerolephus shows that the brain was small and poorly developed. 여러분들 아까 그 brain cavity 라는 단어 그쵸? 그 내강이라는 단어를 cavity를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그냥 brain의 일부가 well developed 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문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was small and poorly developed. 발달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듭 한번 지워볼게요. this challenge is that the crest of paracerolephus improved olfactory ability. 그러니까 이 crest가 이 후각 능력을 향상시켰더라. enhance에 paraphrase improve 넣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olfactory ability는 reading에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쓴 명사들만으로도 여러분들 문단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 which 쓸 때 항상 앞에 우리가 선행사라 그러죠. 그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 보실 때 주어 동사 나왔어요. it requires 썼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a lot of nerves 라고 했으니까 a lot of 붙으면 우리 복수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주격 관계된 명사 앞에 수식하는 내용 나올 때 뒤에 동사도 당연히 여러분들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이런 내용 아 여기선 복수니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쵸? a lot of는 복수 명사니까 뒤에 여러분들 당연히 복수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s를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demand a well-developed part of the brain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위치나 death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수일치에 대한 개념을 가끔 까먹고는 해요. 신경 쓰면서 장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 lecturer insists that 우리 여러분들 주장하다 라는 동사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paraphrase 꼭 하시고요. the crest would not help to prevent the dinosaur from overheating by controlling its body temperature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body temperature를 컨트롤하는데 헬프? 못해 못해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딩이 있는 주장들을 꺼내오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갑니다. in fact 한번 좁혀줘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시선을 그쵸? there were other kinds of dinosaur 제가 원했던 거 other kinds of dinosaurs 왜? 우리 related 뭐 이런 단어들 아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다른 동물들 이 공룡인데 스테고사우스 얘기 꼭 해줘야겠죠. 그쵸? 스테고사우스 같은 애들 큰 개념 서치에서 작은 개념 보이세요? 그냥 여러분들 글 쓰실 때 다짜고짜 스테고사우스 had many flights 이렇게 쓰지 마시고 other dinosaurs such as 대고사우스 이렇게 큰 개념 서치에서 작은 개념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섬세하게 문장을 전달할 수 있어요. with a similar plate that helped it to stay cool 그쵸? 여기서 있었던 건 사실이야 there were 니까 있었어 그렇죠?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트도 있었죠. 자 however 반전주입니다. 어 선생님 여기서 it is true that 넣어도 되나요? 어 네 맞아요. 그거 넣으셔도 돼요. 자 볼게요. 자 there is a major difference 우리가 원하는 것 difference라는 단어예요. 다짜고짜 차이점 얘기하지 마시고 큰 개념 먼저 한번 잡아줘요. 어 분명한 차이가 있어. 자 unlike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요. 자 스테고사우스랑은 다르게 어 Paris Ralephus는 only had one crest 요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문장 안에 pea had one crest 요건 있어야 돼요. 볕이 하나밖에 없었어. on its head so 그러니까 this crest would not provide additional cooling 어때요? 되게 단순하지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body surface area 이거 여러분들 못 쓰신 분들도 괜찮아요. 핵심은 볕 하나만으로는 체온 조절하기 충분치 않다. 어디션을 쿨링을 못 준다.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this refutes the idea that the crest helped to control the body temperature of Paris Ralephus 요렇게 여러분들 수미상관처럼 위에서 썼던 거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량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내가 이 내용을 성실하게 쓰고 있다라는 걸 채점관한테 어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비교대조 등장하는 거 특히나 우리 스피킹 4번 문제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항상 큰 개념이 두 개가 나오면 compared to나 unlike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테고사우루스랑은 다르게 요렇게 너무 쉽지 않아요? unlike 키워드 쓰고 컴마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뒤에 하고 싶은 얘기 주어 동사 전치사고 요런 식으로 compared to나 unlike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글이 훨씬 더 잘 전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러분들 앞에 컨텐트나 insist를 썼으니까 이번에 maintain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쵸? 자 to be specific 좀 좁혀주세요. 항상 두 번째 문장은 to be specific in fact 요런 표현들로 당겨요. 자 there were other related dinosaurs 역시나 여러분들 여기서 관련돼 있는 동물이죠. 그쵸? 아 공룡이죠. 그쵸? 자 with the same trait 여기까지 있었어 여기서 여러분들 막 대절 위치절 while whereas 이렇게 문장 늘리지 마시고 끊어요. 있었어 관련된 공룡들이 자 however 반전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핑하실 때 other dinosaur had no evidence of good hearing 이거 그대로 딱 우리 필기했던 거 hearing 그런 능력 증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therefore 그러니까 more evidence is necessary 그쵸? 증거가 더 필요하죠. to prove that 그대로 여러분들 위닝이 나왔던 것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필기했던 명사들이 각 문장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no 라는 여러분들 표현을 쓸 때 없었다는 그거 명사 수식할 때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장문할 때는 단수 명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no evidences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no evidence 단수 명사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전하실 때 other than a source had no evidence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단수 명사만 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가시면 no를 언제든지 쓰셔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of good hear 이렇게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간결하고 스피디하게 한 번 글을 써보고 싶어요. 렉처러나 뭐 reading passage 같은 표현을 안 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가는 거죠. 자 좀 뒤에 보면 but reaches a different conclusion from each perspective 이렇게 관점이 좀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보시면 이 포인트들이니까 이 아이디어들을 다 반박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본문 1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of all the idea that crest of paracerolephus benefit the dino's sense of smell has been ruled out. 여러분들 요 표현 우리 이럴 확률은 없어 제거해 템플릿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쵸? ruled out. 저는 보통 요 표현을 무조건 본문 3개 중에 하나는 쓰는 것 같아요. 전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거 배제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왜? to be specific 당겨요. 자 animals with acute sense of smell 이거 썼다. 그럼 여러분들 필기 너무 잘한 거죠. 그쵸? strong sense of smell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have well developed region of the brain 요것도 region 살렸다. 너무 잘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it is because a lot of nerves are required to process sensory data 선생님 이거는 거의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습하고 음원 들으시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heavy하지 않아요. 이 단어들은 자 however 그런데 스컬 또는 여러분들 뭐 퍼슬도 괜찮아요. 스컬을 봤더니 has shown that the brain cavity was small and poorly developed 그리고 나서 고급지게 분사로 수식 meaning 그게 뭔 의미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that the crest did not contribute to the sense of sme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들 a lot of nerves 넣어주고 근데 poorly developed 기여 못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때 수동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수일치 보셔야 돼요. 수일치. 왜냐면 수동태가 BPP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동사에 들어가는 게 시제랑 수란 말이에요. 그걸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자 항상 제가 it is because 저를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because으로 문장 시작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자 it is because a lot of nerves 했죠. a lot of nerves 복수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뒤에 are required 써야겠죠. 그쵸? 비동사에 이제 복수를 받아주는 are 써야겠죠. 여기서 is 쓰면 틀리는 거예요. required to process 그쵸? required에 투정사 이렇게 간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second theory that 했을 때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does not seem to be convincing as well as well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문 1에 쓰시면 안 돼요. 이 as well이들 또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 2나 3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저도 항상 본문 2에 이 표현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control body temperature 아니야 convincing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항상 우리 부분 인정해 줘야 돼요. 그쵸? it is true that there were other dinosaurs such as they go 우리 했던 거예요. whose plate 여기서 이제 고급진 거 하나 나오죠. whose죠. 그쵸? 쇠육격 관계 대응사죠. 그냥 whose 뒤에는 완벽한 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뭘 가지고 있냐면 plates increase 그쵸? 여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그 판들이 overall surface area and released body heat 했다는 건 사실이지. 이런 식으로. whose절은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반전 줄게요. it is true that 나왔으니까 항상 however로 끌고 가야겠죠? 자 unlike 꼭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지켜볼 거예요. 자 스테고사우스와 다르게 with the numerous plate 여기서 numerous 쓴 거 보이시죠. 아까는 unlike 스테고사우스까지만 썼어요. 왜? 내가 numerous를 필기를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많은 골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럼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테고사우스 with the numerous plate 자 8화는 had only one crest definition 해주고 as a result 마무리해 줄게요. the sole crest would not have provided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have provided 현재 완료 섬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공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뭐를? additional cooling 정말 기가 막힌 문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타이핑을 해보고 여러분들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연습하면 장문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헬프 쓰실 때 우리가 사명식으로 사용할 때랑 뭐 우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둘 다 사용해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헬프 뒤에 동사원형 쓰셔도 돼요. 대부분은 동사원형을 쓰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the second theory 라고 주워잡고 그 다음에 대절로 이제 여러분들 수식해 주죠. 그쵸? that crest helped 했을 때 여러분들 볕이 도와줬다는 두 번째 이론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바로 컨트롤 동사원형 써주면 돼요. help control 또는 help to control it doesn't really matter.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body temperature는 여러분들 이제 대절 끝나고 does not seem to be convincing as well.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help 뒤에는 동사원형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help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그쵸? 우린 컨클루션 안 쓰니까 The third idea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지금 예문에 나왔던 1, 2, 3 스타일 그대로 가세요. 약식 너무 좋아요. 그쵸? 자 볼게요. there were other dinosaurs with a crest 짧고 간결하게 야 볕 개만 있었던 거 아니야? 빵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라고 하면서 환기를 시켜주죠. in other words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they should have they should have also had 여기서 should은 여러분들 어떤 추측이죠. 해야만 했었어. 가정이자 추측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가지고 있었어야지. good sense of hearing. 네 말대로 볕을 가진 게 아주 좋은 청각과 관련돼 있다면 다른 애들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however 뒤집기 갑니다. the fossils from other dinosaurs do not show any evidence. 여러분들 no evidence를 또 any라는 부정어와 함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어떤 증거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so 그러니까 more evidence is required to prove that 요거 여러분들 외워두셨다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곁들여서 쓰시면 좋아요. paralephous communicated through resonant sounds made from its crest 항상 이렇게 키워드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볕에 의해 발생된 공명음 또는 그 소리로 소통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반박 그러니까 소리랑 상관없어 이런 식인 거죠. 크 여러분들 이 샘플 답안들이 지금 보시기엔 굉장히 어려워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써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사 쓰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언어의 경제성이자 fluency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aralephous 넣으신 다음에 communicate 소통했대요. 자, through resonant sounds 소리로 소통을 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만들어진 소리죠. make, made, made 과거 분사로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from its crest 어디에서? 뱃에서부터 만들어진 이렇게 그래서 과거 분사로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트로에서 points made in the reading passage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UT의 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리스닝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타이핑까지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통합형 라이팅 점수를 잘 받아오는 친구들은 글을 잘 읽는 애들일까요? 아니면 듣기를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의외로 리딩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텍스트를 읽을 때 암기하듯 읽어보라고. 이건 토플 리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규칙을 찾기 시작해요. 또는 내가 암기하기 쉬운 인토네이션이나 표현들을 막 찾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통합형 리딩 지문 읽을 때는 여러분들 글을 딱 읽고 나서 딱 누군가 어깨를 치면서 야 너 방금 읽은 거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선 리딩을 암기하듯 읽어야 잘 음원이 더 잘 들려요. 왜냐하면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막 여유로우면 안 돼요. 막 토프 시험 끝나고 막 무슨 카페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막 쓰러질 듯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공룡 이야기 끝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단어 구문 연어들 그 다음에 샘플 답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다음 모의고사 실전처럼 한번 연습해 보신 뒤에 강의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